바로 들어.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이 공 뒤를 넣으면서 이 발이 저기로 뛰어가야 돼. 뛰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뛰고 드랍스룸 투 뛰고 호흡 스텝 나이스. 굿샷. 제자리. 제자리. 자꾸 가려고 하지마.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굿. 심지로 하면 쏘라고. 투 스텝으로. 원 스텝. 아니 저기. 홉 스텝으로. 굿. 원 투. 쏴. 그렇지. 오케이. 자. 홉 스텝이 기본. 기본으로 연습해줘. 원 투 스텝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해왔던 스텝이니까. 기본이 홉 스텝인게 연습을 해줘. 슈팅 연습할 때도 자꾸 홉 스텝으로 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은 네가 해줘야 돼. 네.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슬라이스로 왔다가 파이트 슬로우로 올게. 드랍스루 해서 그냥 이쪽에서. 뭐 투드리브 슛. 요. 왼발을 확실히 보여줘. 여기 오잖아. 들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바로. 끼고. 뒷발만. 뒷발만. 스크린에. 스크린. 이게 만약에 스크린인데 내가 여기가 나오잖아. 상관없어. 몸을 틀면서 어차피 뒷발만 나오기 때문에. 뒤로 가면 돼.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갈 수 있어. 여기서 하면 앞으로 가면 되고. 넘어오면 뒤로 해서 끼고 들어가면 되고.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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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꺼 하나. 라스트. 드랍스루 정확히 해야 돼. 원. 두. rü. 바로 들어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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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한번 보면 빼면서. 보면서 쏴도 되고. 완전 떨어졌다 싶으면 바로 호흡셈으로. 쏴도 되고. 드랍스루 했지. 드랍스루. 뒷발로. 오면을 여기서 치고 오다가. 리프트. 드랍을 잡은데 얘가 파이트 슬로우로 못 왔어 슬라이스로 빠지는데 와서 다시 레그를 넣었어 다시 올려갈 거 아니야? 다시 늦었어 보는 거지 지금 홉 스텝 이거는 와서 이렇게 와야지 그래서 보는데 얘가 좀 띄웠는데 얘가 좀 덜 나왔어 손 치고 들어가면 되고 너무 빨리 나와서 이제 대부분 슬라이스 한번 가서 파이트를 따라오잖아 그러면 슬로우로 들어가서 나와서 하면 되고 지금 아까 홉 스텝도 그렇고 엇박자로 때린 거거든 정박자랑 같이 띄운 거고 엇박자는 때리고 나서 그 다음 발로 띄운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드랍 수를 넣자마자 이 공 뒤로 넣으면서 이 발이 저기로 뛰어가야 돼 뛰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뛰고 드랍 스텝 뛰고 호흡 스텝 나이스 자세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여기서 여기 뒤에 있는 공을 빼면서 일루 이 발하고 공하고 같이 있는 힘껏 뛰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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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조금만 조금 더 스피드를 좀 내볼게 한 한 이 정도 스피드? 수비가 무섭게 이렇게 오고 아냐 호흡 오케이 굿 굿 굿 굿 자세 최대한 낮춰서 해봐 딜 넣으면서 있는 거 뛰어가 뛰어가 여기서 치고 돌아가서 스텝백 해 어휴 고마워 고마워 나이스 좋아한 박자를 맞았는데 자꾸 고개를 여기서 같이 돌린단 말이야 고개는 슛 슛 제자리 제자리 자꾸 가려고 하지마 가려고 하지마 일단 여기까지야 잘 했는데 드랍 스루가 좀 더 빨라야 돼 이것도 예상하는 박자잖아 바로 드랍이 닿으면 띄울 때는 천천히 좋아 띄는 상황을 보고 뒤로 나오면 발이 닿으면 뒷발 그렇지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것도 멈춰서 때리고 나서 스텝 밟는 거 붕 뜨지 말고 눌러 눌러서 때리잖아 눌렀어야 해 눌렀어 굿 어후 바로 쏘라고 거기 바로 하고 여러 발 뒤로 가지 말고 이게 떨어졌는데 왜 뒤로 가 떨어진 거 보이면 그대로 믿음을 쏴 굿 나이스 굿 굿 굿 오케이 쭉 기둥 ㅠㅠ 또 너무 좋았어 쳐놓은 공을 드리브를 안 치고 바로 잡았거든 하지 말고 내가 쳐놓은 공을 레이업 할 때도 이렇게 드립 들어가잖아 드리블 한번 하면서 밀어내는 거야 둘 원투 드리블을 치면서 몸을 파워를 실어 때려놓고 앞에 있는 공을 쫓아서 원투가 가야지 천천히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하고 하나 둘 하고 이 뒷는 발 빼고 점프 그렇지 여기 쏘라고 바로 둘 셋 원투 딱 그렇지 움찔하면 쏘라고 투스텝으로 원스텝 아니 저기 홉스텝으로 둘 굿 원투 쏘 그렇지 오케이 정해진 건 없고 그냥 몸에 베개 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이거 해야지 하고 해도 안 나오잖아 근데 뭐 다 여러 가지 섞은 거니까 이건 볼 수 있잖아 뛰면서 바로 드랍해서 나오면 안 나오면 들어가면 되고 천천히 나오는 거 보면 빨리 안 해도 돼 또 나와 좀 천천히 해보자 보면서 천천히 해봐 봐 그렇지 그렇지 헬스테이션 해도 되고 그렇지 해도 되고 그렇지 굿 굿 굿 지금처럼 그래서 홉스텝 슈트는 한번 한번 홉스텝 슈트 헬스테이션 빼고 보다가 슈트 그렇지 자 홉스텝이 기본 기본으로 연습해줘 원투스텝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연습해왔던 스텝이니까 기본이 홉스텝인 게 연습을 해야죠 어 슈팅 연습할 때도 자꾸 홉스텝으로 써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습은 네가 해줘야 돼 네 알았지? 네 진짜 내년 계속 여기 와서 철동기 때 홉스텝으로 페이스테이션 홉스텝으로 바라지도 않아 그렇게 그냥 한번만은 자꾸 네 걸로 만들어 네 걸로 negativity 넷 거NG 넣어 손 electroly grille